한글자막 by 한효주 너무 흥분해 날씨였습니다.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 그 대전 위쪽으로만 50km 넘게 되고요. 전주 다치면 20km가 넘게 되고요. 해덕에서 오지 않지 한 한 번에 오겠습니다. 서양고속도로는 노포 쪽으로는 70km 정도 되는데 노포에서 서울 오는 쪽은 70km만 더 가까이 접착되고 있습니다. 당진에서 서폭특단 장소가 가장 심해서 거의 90km 넘게 죽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서양고속도로로로로로로 보 plum lamps 바라 Teddy 딱 torque